어째서 당신만 날록달록하지? 다른 건 죄다 잿빛인데 당신한테만 선명하게 색이 있어 게다가 눈만 뜨면 당신이 있어 왜 당신이지? 왜 당신한테만 손이 닿고 왜 당신한테만 내가 가있는 거냐고 너무도 완벽한 왜? 왜 나를? 너와 그 모든 순간 다가오지 마요 내겐 가장 빛나던 하루 벌써 붙잡았으면서 손 잡았잖아요 우리 너와 보낸 시간으로만 돌아가지고 너한테만 보이고 만져지고 어떻게 찾았어 어떻게 찾았어 내 맘은 그대라는 들판 위에 있어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두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둘러볼래요? 여기 어딘가에 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이 오래 기억될 것 같거든 행복한 시간으로 멈추고 마녀 이 시간에 귀줄 씨는 없다고요 사실은 내가 사기꾼이거든요 나 미안해요 거짓든 시간으로 몇 번이고 되돌아가고 또 되돌아가고 지나간 시간은 다시 웃고 다시는 그 시간을 떠올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시는 도대회와의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도대회와의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가서 귀줄 씨 가족이나 지켜 처음 그 순간처럼 다시 그 가족의 너도 포함이야 흐릿한 기억 아무래도 그게 다여야 될 것 같은데 도대회 구한 사람 도대회 광고가 내 미래사 도대회한테 일어난 일이 나한테 일어난다 13년 전 그 날 그 시간 내가 도대회를 구했다 구할 거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굳이 돌아가서 구하겠다는 이유가 뭔데? 지금 이 순간조차 대체 왜 다 깊이 너에게 떨어져 나 You said me You told me Never going anywhere from me 너 없이 너가 멀쩡하게 살아있었으면선 도대체 모르니 왜 이런 짓을 꾸민 건가? 나한테 왜 그런 건데 너야 네가 네가 죽어 너라 그러니까 니 모든 게 내가 과거로 가는 걸 맞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장난한 거 아닌가? 너 만나서 다시 숨쉬고, 걷고, 뛰고 겨우 다가 터졌는데 미안하지만 나도 너 없는 게 남동 남의 시간이 얼마 없는 거지 저いや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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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 우린 같이 있어 네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서도 어쩔 수 없는 없명 다시 한번 나에게 돌아졌네 마 내가 널 구하려고 했던 거면 그건 키포이 내가 선택한 거야 어쩔 수 없어서 같아 누리가 아빠 데려올 수 있어? 항상 그 다음이 있어 어서와 어서와